아이고 아이고 몰라 나 안 되겠다 아 아 아 아 예 오늘은 여기까지 아 아 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어려움이 됐을 것 같나 자 자 금방 다시 올게요 아 또 끓기는 싫네 어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좋아 참 상황 파악 중니까 질문도 있구나 얼음먹으면 안 되겠다 ASMR 원래 이렇게 말을 하냐? 사람들이? 그냥 뭐 편하게, 편하게 대화하면서 이종 오빠 공지 채널 좀 자주 써주세요 버블처럼 이랬는데 응 넵 What project are you working on?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? 학생들은 아멘 아, 슈치타 나가고 싶다 슈치타 나가면 재밌겠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준비가 되면 다시 올게요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보기만 해도 재밌네 이거 쟤 뭐야? 안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곧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